어묵탑 뭐야 한글 뭡니 음? 메일이야 피메일이야 뭐야 실화야? 캔디 캔디 웨어프너 이게 뭐야 캔디 뭐야 이미지만 이렇게 밝은거 아니지? 오오오 뷰티풀 뷰티풀 왔어? 해이 부른가? 부러가 남잔가? 메일이야 피메일이야 맨이야 우먼이야 성별이 뭐냐고 영어로 뭐해 맨 오월 우먼 맨 우먼 몰라? 맨이야 우먼이야 한잔합시다 일단 한잔하고 어 겁나 예뻐 떡하니 왔어 떡하니 한잔하고 하니 축구 보러 가자 16분 남았다 16분 남았다 한잔합시다 어? 아 그래? 두유노 소주 소주 아 그 다음에 어묵을 무슨 케이크라고 하는데 어묵 얘는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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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노 삼겹살 요거 요거 요거만 삼겹살 요거는 포크 저거 뭐 내장을 뭐라고 해 음 이제 한국말 하라고 해라 음 우먼이요 알려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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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톡 합시다 보이스톡 보이스톡 규리노 카카오스토 보이스톡 합시다 보이스톡 합시다 딱 어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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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프랑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노노노 한국말 해라 한국말 아 근데 외국인들 오면은 골치 아파 내가 제 진짜 이거 이미사님 투르투르 이미지 어 투르투르 요 이미지 어 제가 실제라고 해도 나랑 뭐 엮이겠습니까 포기하라 제가 버리자 음 음 음 땡큐 음 땡큐 근데 이미지사님 진짜 예뻐 유 유 뷰티풀 음 와 캔디 뷰티풀 음 와 언더풀 브라보 근데 쟤 뭐 나는 뭐 보이스톡 할 것도 아니고 음 음 음 음 나는 뭐 될 일 있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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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겠지? 헛 웃음..헛 웃음..제도 알겠지?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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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농.. 피노키오 피노키오 도유노 피노키오 핸섬이라니 어디서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구라를 치고 있어 국제적으로 확 그냥 막 그냥 유 피노키오 뭔 말인지 알겠지 피노키오 거짓말을 뭐라고 해 흠 그래가지고 나랑 사기 것도 아니잖아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외국인들 몰래 왜 아 거짓말 아니야 뭐 번역 개 돌렸어 팝 팝 팝 팝 팝 팝 하고 돌려서 외국인들하고 보이스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want to voice to voice to okay Kakao to voice to Kakao to voice to Kakao to voice to So with the voice Your voice So with the Your voice Okay Yeah He got an example of my friend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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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other hand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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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Kakao 오로벌하면 방송 될거같애 캔디가 캔디 캔디가 또 나한테 또 나의 매력에 빠졌네 외국인들이랑 보이스톡 달면 얼마줄까 톨에 남았어? 뭐 어쩌라고 원데이 원버틀 원데이 버틀 오케이 원데이 원버틀 알콜 중독을 뭐라고 해야지 알콜 중독을 아 근데 이거를 코리안 코리안 맨 노노노노 온리 시비코인 원데이 원버틀 코리안 노노노 못 뺀다고 못 뺀다고 백반집 오면 못 뺀다고 말했잖아요 그 부담스럽다고 희동니님 할인만 받으세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거야 뱃수냐고 가지도 않고 집구석에서 맨날 수초문데 어떻게 갑니까 그거하고 일정 잡고 그런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계란후라이는 그 시비콘 방송 봤다면 계란후라이 하나 더 해줄거야 엄마한테 갔을때 엄마한테 얘기해요 얘기하면은 뭐 좀 뵙고싶으면 뭐 연락은 틀어봐서 뭐 어떻게 뭐 상황이 되면은 뭐 그치 그치 그 대신 나를 말해야죠 근데 밥 무한인데 밥을 한 숟갈만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고봉을 퍼가시는 분들은 그런게 있어 응 뭐 밥좀 더 먹을때는 한데 고봉으로 이빨에 퍼가는 천원을 받아 근데 희동이님은 밥 그냥 주라고 할게요 그래 알아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알고 그 결혼했을때 못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봐라 기억나 기억나 그래서 내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래가지고 희동님이 이렇게 최근에 왔을때 그게 떠오르면서 진짜 미안했어요 응? 응? 응 abb 응 баб 응 오늘 immung 응 동anish 어때요? 오해하지마 오해하지마 뭐라고 한국인 smooth 운동 너 언니 인정 flaw 어디 pharmacy mad 용 свобод 언니 understand? understand? 노프라이더 롱 알콜 알콜 중독이라고 캔디 근데 예쁘다 누가 영어 하시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10만 유튜버가 안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저거 하시는 분은 없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거를 못해도 그렇지? 아 노 리스플링 리스플링 아 오 마이 갓인가 omg가 캔디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i love you i love candy you beautiful 아 주말에 주말에 일요일은 장사 안하고요 토요일은 엄마 시장 가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신다면 전화를 해봐야 돼 만약에 뭐 하는데 3시 넘어가면 장보러 갈수록 전화해요 점심댓크가는 뭐 열 까는 12시 뭐 저노래가지고 뭐 한두시간 이렇게 열한시부터 한 바 한시 사이 뭐 그 정도는 되지만 넘어가면 전화해야 돼 i love you i love 제발 캔디 미스코리아 이 1 내 번호 그때 당시에는 017 이었을거예요 017 안하고 죄송하지만 가게로 전화 가게 내가 그거 그때 댓글로 다 설명 드렸잖아 댓글로 먹골력 7번초작으로 다 설명 그걸로 하시면 돼요 댓글로 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캔디 I love you 원샷 피니쉬 브로드 캐스팅 스트리밍 피니쉬 나이스 미츠, 반가웠고 다시 만나요 토론토 캐나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피니쉬 원샷 원샷, 오케이, 두유 I love you 오케이 피니쉬 아 CU 편의점에서 보자고 편의점 아니야? CU CU 저기에요 뭐 좋아 감사합니다 TOO